역시 그냥 와더는 탑수 다 재우는게 답 아닐까? 역분 너무 아깝다 헐 실력캠 에이 유젤턴 철 철 철 아예 돈없으니까 맛있는거 파네 강혹빈 에이 세상에 그래도 잡았다 머미 멍미손 어 개꿀 이게 와더지 1 3 55 1 5 5 9 1 옥스 잡을려받은 보호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내 댁에 보호 들어가는게 싫다 죽으면 다시 하지 뭐 포션 꼬라박으면 해결이 되겠지 우라샤 교훈 교훈 망치 근데 망치보다 저게 낫지 않았을까 111 성수 근데 어차피 교훈 먹었으면 망치 페널티가 거의 없긴 한데 몰르갔다 4엘리트 갈까 아니면 상점 가서 제거 더 보는게 맞나 여기 엘리트 하나 둘 셋 하고 상점 두개 보면서 가수 지우는게 맞겠다 와처는 제거가 맞는 것 같다 적을 한턴만에 죽인다면 성수가 더 이득인 성수가 더 이득인 아 왜 이렇게 빡 딜을 해 쉬엄쉬엄 해 임마 요즘 새들 왜이래 요즘 새들 왜이래 울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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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게 써서 돌려차기 돌게 써서 돌려차기 빨리 제거 더 해야돼 울겠네 울겠네 타수보기를 돌같이하라 울겠네 울itative 할 어? 어? 아아 아니? 왜 이렇게 투월한? 법규를 준수하십시오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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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도? 외도? 구상은 앞에서 그냥 제거하다 보는게 더 낫지 않나? 아 하하 양동찬 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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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헐 마 이 막을 놈의 타격 수비탓 나 갖다 버려도 되는데 아 아 아 네 아 아 아 아 아 아 되겠다 모든 깨달음을 얻은 와처 이 시각도 납리로 그런지 이 단계가 그리고 그 이정도로 아 아 아 아 아 아 ... 아 강화다 했는데 가 지리나 합시다 . 어이 왓씨 밥이 나퍼 아니 추월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이번 시즌 근데 슬더스가 한 시드에 비슷한 카드 많이 나오는 것 같긴한 안나오는 것 뒤져도 안나오던데 뒤지면 다음 시드에 바로 나오고 바로 나오고 골바켓 1콤영 상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아 음.. 왓츠어.. 약해서 또 받는다 김휘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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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 이..갈..김 요거는 저거네 판도라네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네 아이구오 이게 뭐야 다수 없는 인생 여기서 제거하고 여기서 제거하고 여기서 제거하면 되겠다 근데 그렇게 제거할 것도 아니긴 하네 그러면 뭐 해야되지 1코 명상 카드 먹는게 제일 먼저 내 아 삽질해야겠다 삽질해도 루트는 비싸네 여기 삽질 여기 삽질 뭐야 불도 불도 없어 삽이 쓰레기인 이유가 들었군 아니 추월 진짜 많이 나오네 굳이 두장보다 더 널이 없잖아 아 근데 이럴거면은 아까 아까 구상 사는게 맞았겠다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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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이로 아쉽바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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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물이 늘어난다 dunno 물론 뭐 아쉽바구니 아쉽바구니 하긴 이럴줄 알았으면 그게 게임이냐. 예언이지. 이럴줄 알았으면 로또 번호나 맞춰야지. 어 담배 때. 삽질 그만하고 담배나 피기엔 또 치울게 없다. 치엄 치울거 보호 한장 밖에 없나. 담배 끊었어. 아니 가방 없어도 근데. 왜 비도약 안하면 다 뽑을 수 있는데. 온틈절 할까? 온틈절 할만한 것 같다. 다마루도 있고. 추월도 빵빵하고. 예의를 안해 놓았소군. 빌어먹게 신세만이 졌습니다. 오네가이시마스. 발굴. 에에에에이. 쓰레기 게임. 그래도 저기서 먹을 수 있다. 유무를 주는 유무를 드셔보시겠습니까? 유무를 주는 유무를 얻을 수 있는 유무를 드셔보시겠습니까? 유무를 주는 유무를? 얻을 수 있는 유무를? 유무를 주는 유무를? 하청이야 하청. 온틈절 하니까 세지긴 세졌다. 짱쌤. 어이씨 잘못오를 뻔. 구슬주머니. 애들 구슬주머니 밟아서 미끄러져서 취약걸리는거임? 대박. 레고주머니는 제네바 위반임. 엘리트 갈까? 상점가도 지금 지울게 없다. 엘고. 요는 사막에서 주문될 듯. 심사교팡. 신사교팡. 온틈절 진짜 세네 돌리려면 뒤도 있어야 되나 근데 굳이 돌려야 되나? 하하 오 이래도 돌긴한 저를 두번한다 이건 싸인이다 덕을 죽이겠다는 싸인 더세벳돈 강탈자 맞춰 아 마테로시카소 굳은 안받네 실수 너무 방심했군 요로케 해야겠네 맨날 쭉 깡 내가 시간을 멈췄다 밀도 밀도 한번 더 해야겠네 또 멈췄지롱 어쩔건데 니가 뭘 할 수 있는데 입도 뻥끗 못하고 사나 또 더 증정밖에 못하는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현지 칼에 고통받는 작은 깍까 아 근데 작은 깍까가 큰 깍까 깨운거 아님. 쟤네들도 악의 원흉임. 처단해야 됨. 108딜 자고있던 까마귀한테 안검 꽂아가지고 아따고 해서 이러다 쳐다라. 알굴? 아이씨. 추월 진짜 많이 나온다. 뭔 시대야 이거. 쌈추하자. 으아아. 아이씨. 교우님. 잃어먹게 신세 많이 졌습니다. 나 교훈각 보고 있었네. 아이씨. 반상교훈곡. 어? 이제 방어도 안 딸리네. 원래 안 딸렸지만. 저란다 저란다 저란다. 저란다 저란다. 아이씨. 덱 진짜 쎄다. 근데. 뭔데 이렇게 쎄. 심장 허접색. 아무것도 못하죠 안 돼 이건 심장이 이긴 거네요 이거 옆에 힘 시간을 멈추지 않아도 이긴 싸움이군 맹 꽁 아니 카드 한 장 쓰면 72딜 72방어가 되는데 쓰른 버려 요정아 자유롭게 살아 500원에 낀 쪼개는 가면 낡은 동전보다 좋다 니오 말 잘 듣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야 한다 반주 한글자막 by 한효정